현재 정책적인 부분들,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방향성, 구상들이라고 하면 아마 그것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부분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이러한 분야의 교류회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다학재융합클러스터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로 주요 현안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술 개발의 방법들,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안했던 부분은 수소와 전력이 따로 떨어져 갈 수가 없고 기존에도 분산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융합하는 부분들이 모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어서 광역 단위의 그리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거를 조금 조사화를 하다 보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수소 전력 융합 그리드 또는 그런 시스템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몇몇 기관들께 같이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융합 클러스터 쪽에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하게 된 배경으로 관련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수소 전력 융합 슈퍼그리드가 어떤 기술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NST 다각제 융합 이쪽에서 아래나 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그 수소 기술을 또는 장치, 라이센스 또는 부품 장비 이런 쪽을 보게 되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한 60% 이상은 해외 기술이다, 도입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방법이 국산화도 있고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2030 이후에 우리가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자는 사업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신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소 산업을 좀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뭔가 이런 쪽에서 이제 아이템을 좀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그중에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대규모 수소 공급 플랫폼 또는 그 생산 쪽 그리고 공급 쪽, 활용 쪽에 있어서도 보통은 그 공급 쪽을 인프라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제 기존의 에너지들 예를 들어서 뭐 LNG 도입이라든지 순수 수입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수소의 그 인프라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좀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파트 그리고 공급 파트, 활용 쪽도 또 인프라 성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그 대규모 공급 플랫폼 쪽에 노드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술들을 확보를 해서 산업 확장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어떤 해결 방안들을 좀 논리 구조를 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과연 국토 공간 내에 또는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용성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완벽할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런 슈퍼그리드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에 해당하는 스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스테이션이 하나의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리뉴어블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우리가 좀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한편 또 한 2030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라든지 공급이 확장이 된다 보면 자연적이라기보다 도시라든지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도로 운송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는 부분들이 전제적인 위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을 했을 때 도로 운송 체계라든지 관련된 프로토콜 모니터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고 향후 아마 2030 넘어서 2030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그리드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기존의 전력망, 초전도 전력망을 이용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연구원, 그리고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기초과학기원연구원, 카이스트, 가산연구사 이렇게 같이 교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수소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법무처 기획이라든지 이것 쪽에서 많이 넓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좀 초점을 갖췄던 부분들은 고밀도 대규모 수소 공급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지 안전하고 쾌적한 수소 활용, 저장 방법의 어떤 저장 기술의 어떤 혁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쪽에서 조금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고밀도로 고밀도를 쓰는 방법들, 그 방법들은 액체 수소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단에 있는 부분은 주로 기체 수소를 좀 압축해서 스테이션에서 분배하는, 저압으로 분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 유럽의 일부 쪽 같은 경우는 장글이 액체 수송을 통해서 현지에서 캘리포니어라든지 있는 데서 기화시켜서 고압으로 분배하고 또 저압으로 낮춰서 차량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액체 수소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 200톤 이상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든 아니면 전력이든 이쪽에 스마트라는 어떤 개념이 같이 좀 결합이 돼야 아마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그림은 따로 인용을 한 부분들인데 스마트 에너지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제 하이드로젠 인프라를 같이 결합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완벽한 하이드로젠 스마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라는 부분들 일렉트릭, e-waste,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시너지 그리고 에너스토러지, e-mobility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청을 좀 맞추고 싶은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라는 부분들하고 시너지라는 부분들인데 유럽 수소 전략에서 보게 되면 이번 7월 달에 발표한 유럽 수소 전략을 보게 되면 탄소 중력을 하기 위한 수소 전략입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203호까지는 어느 정도 생산이라든지 공급에 있어서 경제성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는 시범적으로 국가 주도적인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지금 융합 클러스터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융합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연구하고 있는 하드웨어적 시스템들이 결합되는 그런 측면에서 융합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유럽 쪽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이제 산업 단지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좀 이제 지원을 정부 주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산업과 교육과 기술 개발과 수소 생산, 공급, 활용에 관한 인프라들을 총체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CS를 같이 결합시킨다든지 아니면 산업 단지에 생산, 가스를 결합시킨다든지 좀 다양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서도 유사하게 산업과에서 좀 지원하는 기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좀 본론으로 좀 이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먼 장기 비전으로 수소 전력 연합 에너지를 좀 이제 상정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결합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초전도체인데 이거를 튜브 형태로 또는 약간의 플렉시빌티를 가지는 그런 케이블 형태로 제조를 해서 이 안에는 이제 수소, 액체 수소가 좀 흘러가고요. 이 초전도체 쪽은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이런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전기와 수소를 같이 보내줄 때 이 초전도체가 가져야 될 조원을 액체 수소가 또 조원이니까 초조원이니까 그걸로 냉각하는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구축되려고 그러면 이 외부의 단열재라든지 초단열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같이 개발되어서 가야 되고요. 한편 초전도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존의 조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운영되거나 또는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이트에 어떻게 이제 개략이 되느냐 주로 이제 그 지하 공간 지하 터널링 직경 한 50 내지 1미터 정도의 터널링 행태로 건설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생산 쪽 또는 이제 그 활용 쪽을 고려해서 노드라는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분기점 행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분기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변전소 시설 정도로 큰 규모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냉각도 해주고 이제 수소를 기화시켜서 이제 다른 쪽으로 분별을 해주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큰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리뉴어블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그 원료들과 같이 개략을 해서 저렴한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 또는 이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초정도체에 대한 재료를 새롭게 좀 선정을 해서 저렴하게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초단열재를 통해서 이 단열 효과를 좀 보존하는 방법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저장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저온화하는 그 에코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좀 개발하는 방법 그런 몇 가지 난제들을 이 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굉장히 좀 훌륭하다 보고 있고 기존에 단독으로 가는 전력과 단독으로 가는 수소 공급을 좀 결합을 시켜서 시너지 측면에서는 비용을 대폭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 국적 공간에 맵핑을 해본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수소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슈퍼 케이블, 그 다음에 현재 액화, 기체, 고압 기체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액체 수소도 같이 병행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도시 내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수도권, 이런 메트로폴리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리뉴얼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컴팩트한 프라이전닉들.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먼저 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안을 해놓은 부분들은 지하 언더그런드에 있는 이런 어떤 스테이션인데 기존에 우리 충전소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한 10배 정도 이상의 큰 그런 거점형 스토리지라든지 분배라든지 파이프라인 연결, 포인트, 포인트 어떤 지점과 지점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조금 기술 리즈들을 좀 해봤는데 기존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 공급, 저장, 활용 이쪽 관계되는 여러 기술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블루 수소라든지 공급 붕괴라든지 도르막 연계라든지 물리화학적 저장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낮은 단계로 접근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GTC 쪽에서도 분산형 발전을 많이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관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 에너지의 수소와 결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마 다양한 산업 거점 그리고 산업단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비용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지금 수도 도시 쪽에 접근하는 부분과 도로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도로망을 이용해서 또는 물리기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이쪽에 대해서 국토부 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